1번 한나연입니다. 2번 김채린입니다. 3번 허은경입니다. 4번 이세림입니다. 5번 김지윤입니다. 저는 진짜 빈서입니다. 모델하고 있는 최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니차니 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댄서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가려주세요. 눈까지 가려요? 댄서분들 나와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완전 방울뱀 소리인데? 갈 때 봤어요. 나 뒤에 뭐가 있어. 짤랑거렸어요. 눈을 떠주십시오. 봐도 돼요? 안녕하세요. 딱 알겠는데요? 보니까? 밸리댄스. 밸리댄스.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앞에만 보고. 이 중에 한 분은 가짜 밸리댄서입니다. 한 분은 지금 이 옷이 되게 어색하고 벗고 싶겠네. 가짜 데뷔 댄서를 찾아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추리력을 좀 발휘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1번부터. 청순하신대? 근데 약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옷을. 맞아. 살짝. 손을 손을 어찌할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좋은 추리. 춤 얼마 정도 치셨어요? 1년 좀 안 된 것 같아. 1년? 그런데 쑥스러워하잖아. 1년 좀 안 된 것 같아. 지금 근데 보면 치마가 제일 많이 뭔가 주렁주렁 달려있단 말이야? 뭔가 자기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좀. 그런 거야? 좀 숨길라고. 그럼. 다음 2번 갈게요. 귀걸이 원래 쓰시나요? 네. 저 이 귀걸이 원래 좋아해 보시고. 진짜 같은데요? 난 그냥 클럽 선수로 꾸는 것 같아. 오케이. 가장 치마가 짧은데요? 지금 딱 한 명만 그거. 전 그거까진 못 봤는데. 딱 혼자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딱 범인이다 이런 느낌. 에? 진짜? 아 다섯 분이 팀이에요? 그러네. 각 컬러가 있잖아. 옷이 안 민망하시나요? 많은 카메라 앞에? 괜찮나요? 아 진짜? 풀옷인데? 평소에도 자주 입을 텐데? 네. 지금 보면은 3번 보는. 치마도 검정이고. 네일도 검정으로 했잖아. 뭔가가. 그게 있어.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근데 여자들 검정으로 많이 하지 않나? 그래요? 응. 난 3번 진짜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덜 뚫어져서. 지금 뭐 소개팅 하러 왔어요? 아 그러네. 깔맞춤을 하는구나. 근데 보통 빨강이 그러잖아. 주인공 색깔. 좋아하는 색깔이 뭔가요? 가장. 핑크색이요. 핑크색? 네. 이게 핑크네. 이게 빨강이 아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색을 입고 오신 건가요? 네. 제일 화려하셔. 원래 좀 이 의상을 좋아하시는 편? 네. 호피 분이 원래 좋아하세요. 의상이 제일 화려하시네요. 춤춘지 얼마나 되셨죠?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2년 반. 2년 반요? 네.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보시죠. 3개월이요? 일부러 물어봤어요. 포장을 골라. 포장을 골라. 3개월이요? 누가 가짜일 것 같고, 누가 가장 진짜인 것 같은지. 저는... 호피누님? 레오파드. 호피누님. 5번 분이 가장 진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상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 가장 당당하게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2번 분. 의상도 일단 근데 혼자 딱 다르고. 다 긴 치마가 아니라 혼자 짧은 치마고. 딱 방금 느꼈는데, 4번 분이 아무 말도 없어요. 계속 평온해. 약간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줘 이런 느낌? 4번 분이 가짜. 아, 가짜? 완전. 3번 누님? 여유. 네, 여유로우신 거. 저 저번주까지도 공연 몇 개 뛰고 왔고요. 오. 네. 그 빨리 사과도 내려가니까. 우리가 서한 곳 공연을 좀 달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미션 같은 걸 하나씩 줘가지고 유출해 봅시다. 좋지. 어떤 미션을 줘 볼까요? 균형감각 필요하니까 밸런스 잡을 수 있는. 책 그거 써도 돼요? 아니, 책 두께도 중요해.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 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하자. 우리가 저기 서있고. 이쪽에서부터 걸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부터 걸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워킹. 3번부터 이렇게. 걸어오시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아, 됐어. 아, 됐어. 이쯤에서 떨어뜨렸고, 오케이. 그 다음 2번 분, 스타트. 오, 소음 봐. 오. 이게 어렵나? 이게 어렵나? 왜? 1번분, 레츠고. 뭔가 어정쩡해. 아, 진짜. 이거 정말 어렵나? 우리 한 번씩 해볼게요. 나 이거 하고 줄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 안 되네. 4번분부터 스타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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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안정적이야. 5번분. 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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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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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충 이제 다들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파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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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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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 맞아 근데 이쪽은 안 떨어뜨리고 뭔가 그 시선이 꽂히는 게 있었어 부른 팀인 것 같아 배웠어요 4번 분이 되게 잘하시네 아까 4번 분 꼴찌라 했는데 일단 나는 지금까지 걸로 봤을 때는 1, 2, 3번 분 중에 한 분이 꼴차다 이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허리 터는 걸 좀 볼까? 밸리? 밸리 다들 밸리댄서 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일 주특기인 털기 나 안 돼 밸리댄스를 보겠습니다 한 분씩 센터로 나와서 한 번 해주시죠 덕세기 덕세기 덕"? 덕세기 덕세기 레츠 고! 7탄 누나! 고! 쎈다! 쎈다! 지금 더 어려워졌어요 선택을 하기가. 나는 의외로 3번분이 너무 약하게 보여준 거 같아. 그치? 3번분 좀 약하고 5번분도 맨 처음에 약간 약했는데 마무리를 잘 하셨어 5번분이 4번분이 지금 빡세게 하니까 이제 질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이거 속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빠른 빠른 스피드를 보고 싶은데 한 번씩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 초점을 초점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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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다! 준비했다! 재밌네? Beginning 휴식, 토요 지금 힘들어 하나 안 힘들어 하나 지금 딱 그거 봐야 해 다인하느라 나만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어 땀 안 나세요? 뒤에 땀 안 나요 땀 안 나세요? 아직 뻗으면 괜찮아요. 한 번만 지금 뒤에서 땀 나는 걸 그러면? 1번, 2번 분이 계속 약해. 어, 2번 분이 좀 약했어. 그리고 아까 첫 라운드 때 2번 분이 하다가 방송 사고처럼 치마가 조금 내려가셨어. 근데 프로는 안 그러지 않을까? 진짜? 난 못 봤어. 맞죠? 맞지, 맞지, 맞지? 잠깐만요. 발을 왜 못 해? 왜 이렇게 떨어졌냐. 발을 왜 못 해? 일반인이면 모르잖아, 이런 게 얼마쯤 하는지. 그렇지, 궁금하네. 이런 옷들이 보통 그러면 한 얼마 이상쯤 하는지. 아니야, 1번 분 말고 다른, 2번 분부터 먼저 할게요. How much? 오늘 이번에서는 큰 교회를 나가려고 준비한 건 아니어서 그냥 막, 막 지르면 안 돼요. 진짜예요? 응, 눈이 진짜. 저도 분명해요. 대충 말하는 느낌이었는데? 대충처럼, 100만원. 이게 다 세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보통? 디자인마다 달라져요. 맞춤 제작이구나, 칫솥까지 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가격이 나가네. 저희 선생님이 입으셨던 거, 물려받은 거라서 8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준 건데도? 엄청 저렴하게 한 거예요. 1번분은 그러면? 더 어려워졌는데? 더 어렵다. 이쪽 팀 힘을 내야 돼요. 저쪽, 저요. 잘하자. 힘을 내. 분발해. 이쪽 팀. 연막 작전이 있어야 된다고? 굳이? 아, 나. 왜?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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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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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이 같이 치면 못 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명은 가짜 댄서니까. 그럼 다섯 명이 동시에 추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괜찮으실까요? 다섯 분이 한꺼번에. 댄댄. 열심히 하시죠, 팀 A. 이쪽 응원할게요. 팀 B, 파이팅. I'm out. 제가 못 쳤나요? 잘 봐야 돼. 한 명, 가짜. 이 부분 소심한데? 근데 동작이 있어, 또. 두 사람을 먼저 뽑을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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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가장 진짜일 것 같은 두 사람을 먼저 뽑을 거예요. 네, proyecto다. 진짜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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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첫번째? 아 첫 번째? 그럼 첫 번째를 이거 하자. 아 빨리! 오케이. 다 끝났어. 게임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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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진짜 할 거예요. 쳐주세요. 4번 분이십니다. 저는 10살부터 벨리댄스 시작해서 지금 8년 차된 18살 이세림이라고 합니다. 우와, 열차. 이렇게, 업. 두 번째, 진짜! 지금 볼까? 아니요. 진짜요, 진짜요. 아 왜 이렇게 못 고르겠어, 진짜로. 진짜, 잠깐만, 잠깐만. 진짜 못 고르겠어요. 저도 이제 벨리댄스 한 지 8년 차 되고 있고 지금 강사활동 중인 김지윤입니다. 강사활동까지 나왔어. 일기쓰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스윙을 보랄까요? 상가운 거 좀 부탁하게 사실. 어떻게? 아 진짜인 것 같아. 눈 깨짐하고. 세 분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일 것 같은 분 한 분 더 골라주시면 됩니다. 한번, 한번. 이 친구 진짜일 것 같아. 잘하고? 이 친구는 그냥 어디서 춤 좀 춰보신다고. 아 아. 춤 좀 춰보니. 과연? 진짜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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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막내! 저는 이번 연도부터 벨리로 시작해서 간다야됩니다. 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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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일 것 같은 한 분? 아, 이제 가짜일 것 같은 한 분. 6... 어떻게 해. 아, 마음 아프게. 당신은 가짜입니다. 안타깝네요. 오늘 네 번째로 지금 변신을 하라고 하려고. 집에서 울면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 불량 많이 나와, 불량 많이 나와. 오케이, 오케이. 네, 저도 벨리댄서로 활동 중이고요. 23장, 서은경입니다. 맞혔어, 그러면? 나이스. 그렇죠, 믿음이 맞힌 거지? 이분도 댄서야? K-POP, K-POP 쪽.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반 댄서로 활동하고 있고, K-POP, 걸스 힙합 같이 하고 있는 김채린입니다. 지금 보니까 본인만 배를 가리고 있어.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너무 어색해요. 봐봐, 봐봐. 사실 벗고 싶어요. 의상 자체도 좀 힘들었고, 장르가 완전 솔직히 평소에도 접하기 힘든 장르여서 영상으로 보고 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계신 분 정말 리스펙하고 이게 그냥 나오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들 잘 쳐서 벨리 댄스의 가장 큰 매력은 여성이 추기 제일 좋은 댄서인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댄서이고 또 운동량도 엄청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